판타지에 가깝지 큰 막연한 전체 네가 아는 참이오가 더 난 게 뭔데 딴 사람이고 싶은 네가 다른 게 뭔데 후 요 착하고 평범한 게 얼마나 어려운데 판타지에 가깝지 참이오 같은 애 간단하고 평가하지만 네가 뭔데 딴 사람이고 싶다 한 점 없는데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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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씨를 봐봐 거짓말에 가면 웃은 너를 좀봐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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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솔직한 표현이야 절대 그 잘했지 난 감이 좋거든 편한 대로 말하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편의점이 짜운 인건 사실이야 편의점을 인수했단 말을 못했을 뿐 참이오 속이려던 건 절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또 꼭 말하려던 참이야 하! 말하려던 참 말이긴 해 참 좋아한다면서 참 진짜 참 의호우 진짜 가짜 거짓과 참 따지려면 너부터 솔직해져봐 말하기 무섭비꾸나 참 넌 감이 주니까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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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바로 위선이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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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차 한 벽 명이야 헤이 헤이 난 너같이 위선자는 아니니까 비밀 하나 말해줄까 말해줘봤자 넌 이해 못하지 마 어때? 뛰어져 그 책 이거네 왈브리아 오집전이? 그랬을 때 마지막 전 더 미장 감사합니다.